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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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양쪽에 카모 옆에 센터를 밍진! 그럼 잠깐만요! 나 앞이 안 보여지는데 습기 왜 차는 거야? 잠깐만 우리 좀 더 멋있는 표현이 돼 썸네일이야 썸네일 무스 카노 밍진은 복불복을 통해 가짜 페널티 하나씩과 사용할 초를 정하게 된다 첫 번째 순서인 무스는 페널티로 오리발과 사용할 초는 빼빼로 쳐 두 번째 순서인 간호는 페널티로 고글과 사용할 초는 생일쳐 세 번째 순서인 여우는 페널티로 수병과 사용할 초는 스파클라 마지막 순서인 벵지는 페널티로 물고기 통짜 마스크와 사용할 초는 연고초와 여분의 꼬마초 악자 페널티를 안고 진행하는 이번 복불복 흉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첫 번째 주자 신무스 오늘의 아이템 오리발과 빼빼로초 방송도 방송이지만 일단 안전도 챙겨가면서 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 매니저님 치크 좀 부탁드릴게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 이거 꺼진다 야 이거 꺼진다 아 꺼진다 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나도 무섭네 야 뭐가 불을 지쳤지 아이씨 꺼지면 안 돼 야 이거 뭔데 야 뭐 보이나 이게 야 불 꺼지면 안 된다 야 얘 생각보다 빨리 찬다 빨리 찬다 안녕하세요 야 뭐 뭐야 이거 퀸 거 맞아 안 봤다고요 숨 쉬지 마 불 이런 거라니까 숨 쉬지 마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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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써 아 잠깐만 뒷걸음질 못하겠어 잠깐만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차냐 아 나도 안 보여 아 여기 그거를 보이면 되잖아 아 바람이 어디로 부는 거냐 아 바람이 어디서 부는 거길래 왜 이렇게 불이 꺼지려고 그래 제발 아 뭐야 죽지 마자 제발 야 벌써 한 개 다 써간다 이게 맞나 아 안 보여요 선생님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없잖아 어디다 줄여졌는 거야 찍어야지 아이씨 깜짝이야 날 찍어야지 아이씨 찍고 있어 아이씨 찍고 있어 아 진짜 너무 안 보여 숨기가 맞아 없잖아 아 열지를 못한다 손이 손이 아시다 서로 물 못 연다 아 방이 어디서 안 가는거야 아 bright 조 열심히 해서 움직여 하지마 아 화이트데이 이벤트 화이트색 이벤트! 뭐야? 어어어어! 어어어어! 왜왜? 소리 났어 저기! 하지마! 하지마! 잠깐만 이거 위험하다! 잠깐만x2 불 꺼줬잖아! 불 켜 빨리! 무서워! 잠깐만x3 쪼불 켜 빨리! 아 기다려! 아 존나 무서워 지금! 빨리 초 불 켜줘! 기다려봐! 사고 날 것 같잖아! 그래서 미리 좀 미리 끝자랑에서 껐어! 여기 위험해서 안들어갔을거야 땀난다 어디있는거야 일찍에 다섯개 숨겼다던데 잘못됐어요 그만하세요 못다 숨겼어요 일찍에 다섯개 숨겼다며 어떻게 여기가 다섯개가 있어요 누구야 뭐야 어디있어 일찍에 다섯개 숨겼다며 아 뭐야 하지마 베리프로 어디다 숨겼다는거야 일찍에 다 비켜 아니 어디서 일찍에 숨겼다는거야 아니 왜 걷다며 방금 뭔데 내가 바라보는거야 뭐야 잠깐만 뭐야 왜 자꾸 불 껐다 켰다해 그게 아니라 잠깐만 뭐가 내 얼굴 싹쳤어 나도 안보여 내 얼굴 싹쳤다고 니가 오리발로 쳤나보지 아 뭔소리야 어 뭐야 뭐야 아 선생님들 시간 아직도 오래갖고 많이 남았어요? 이쯤에서 끝이 났는데요? 선생님들 좀 멀었어요? 언제 끝나요 이거?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 아 나 이쯤 올라왔는데 어이 뭐지 부금 좋았다 부금 미쳤다 아 형 땀빵으로 진짜 거짓말하나봐 거의 심무스 갯졸보인거 확인했구요 몇개 찾았죠? 세장 찾았습니다 오 많이 찾았네 심지어 3층은 가지도 못했어요 아 2층은 가지도 못했어요 아 2층은 가지도 못했어요 카노 어디갔어? 어 2층 준비됐으니까 어우 야 개멋있다 아 얘는 형 주실살거 같은데요 예 그래요 어 그거 알아서 하시고 다음 타자 카노구요 하하 수미하셨는데 카노야 2층 3층 찾으면 된다 불받으면 아무것도 안보이긴데 눈 앞에서도 안 보이더라 자 여기서부터 불 붙이는 생각 Deal 야 부름 좋다 친구야 숲기 차는거 같은데 잠깐만 친구야 숲기 차는데 재밌네 이 놈 이긴 AKA VOG 야 이걸로 어떻게 짜 내 손가락도 안보이는데 잠깐만 아 야 이거 못찾다라 잠깐만 잠깐만. 야 끈이났네요. 니어디 뜬군요. 야 꼼등이네! Man rerearda 아니 잠깐만. 나 큰애 같다. 아가도 박을 거쳐 primary. 어디서는 광조야? Nicole. 양초 어딨어, 양초에! 야 이거 못 찾는다. 야 야! 그럼 다 탔다! 너무 뜨거워! 어뜨거 같네? 못 찾아, 도와줄까? 아, 생일 축하치 존나 앨밨네? 야 하지마봐! 하지마봐! 아 불 또 끊었다. 잠깐만 야 불 계속 끊어집니다. 오! 야 ㅈㄴ 못먹었다. 야 나 이거 꼴등이다. 어떡한데? 어디야 여기? 야 나 안 가겠다. 야 큰일났다. 어딨어 양초? 야 양초 초능돈는데. 큰일났다. 없다 꼭다리. 꼭지가 없다니까? 야 꼭지 떨어놨다구! 꼭지 다.. 야 ㅅㅂ 나 양초 하나 남았다. 강영수라는 방이 어디야? 야 너 여기 처음 와봐. 이 미친놈방. 아니 그냥 아침에 더 Maß. 예쁜вол 장사는 traffic 나怎么 cum. 사자 피는 중ют을 치아에서 에라& 비ten지게 있는 duas 이 시 lawmakers 이忠갓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양초 써돈대남? 아우! 어! 아 죄송합니다. 어우 냄새 참... 여기 양표 써도 되나? 알아라. 네가 쓰는 거지. 야야야! 물 붙였다!x2 야... 마지막으로 한 번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떡해. 야 너 없다 이제. 없다고? 아... 없는새로 찾게임. 뭐가 보이나? 없는 채로 잡고 있네. 아무것도. 빙캉빙캉. 나도 안 보여가지고. 야 근데 나도 안 보여 이거. 와 방에 못 찾는다. 아니 안 보였다. 뭔데 미친놈아. 아 예 같이 움직이고 있어. 몇 분 남았어? 끝. 초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초가 다 불량이야. 심지어 시작하다가 다 부러져가지고. 뭐야겠노. 몇 개 찾았죠? 한 개. 한 개 찾았다고? 큰일 났네. 나 하나도 못 찾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난 습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여우 형 한 가지 질문인게. 작년에 할 때 다른 멤버들 0개 찾은 멤버 있어요? 어. 나.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뭐 걱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 좋은 아이템을. 존나 걱정되는데. 아우 씨. 여기 쓰면 됩니다 이 님. 야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벌써 습기 다쳤어 저 사람. 야 어떻게 안 보여. 저 인간 지금 눈 다 찼어 습기. 어디냐?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아니 존나 맑은데? 야. 아니 그럼 뭐 이 ㅆ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 오케이. 근데. 존나 하찮네 진짜. 야 앞에 안 보여. 앞에 앞에. 야 습기 안 보인다. 야. 야 이거는 아니지. 안 보고 싶어서 미안해. 아 이 ㅆ기. 하지 마라 좀. 야 이거 안 보여. 습기 때려 안 먹어. 오 야. 제가 그랬어 형님. 다 됐다. 그때쯤에 올해 끝나요 형님. 형님 놔두고 발라만 밟아야 돼요. 혹시나. 여호 형 방 하나 보는 데서 방금 향해 졌습니다. 여러분들. 야 잠깐 나 이거 부치도 있는 거 맞아? 아 하지 마라. 아이씨. 아 난 귀신이 보이잖아. 습기 차는 왜 보여. 뿌옇게 보이겠지. 내가 쓴 거 들고 갈게요. 야 아까 나 더 빨리 타는데 이거 맞아? 야 잠깐 이게. 나 여기 안 보여요. 왜?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잘 안 보여. 와 아 이씨. 아 왜? 아 그냥 놀래서. 형 다 탔어. 아니 이게 뭐야. 잠깐만. 아 나도 안 보여. 진짜 나도 안 보여. 아 습기. 아 혹시 그. 어. 하지 마라 진짜. 으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야 뭐가 발 만졌어! 왜왜왜왜왜왜. 아 뭐가 발 만졌다고. 오. 야 쇠소리 안들려 쇠소리. 내가 왜왜왜왜왜. 아, 진짜 무서워. 야, 왜? 형, 진정해, 진정해. 아, 미쳐나 봐. 이 형은 진정해. 야, 야, 야. 야, 무겁하지 마봐. 형, 밑에 떨어지는 거 내가 잘 볼게. 불씨는 그냥 가자. 어. 야, 나 한 거 못 찾는다. 아이, 진짜. 야, 숨긴 거 맞아,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영환자의 증거헌팅을 보고 계십니다. 야,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없어, 없어. 야, 잠깐만. 내발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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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발레너. 오디가 내발레너. 크크크크크. 잠깐만, 내가 먼저 들어갈게. 어. 초점을 맞췄네, 왜? 야. 됐다. 수단 대답 지금. 하하하하하하. 말씀하세요. 왜요?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당신 존나 멋있어요. 개 잘생겼어요. 아, 지금 한쪽만 습기가 차서 잘 안 보이거든. 근데 당신 계열 받는 게 습이 안에 찼는데 왜 자꾸 바퀴를 닦아요? 아, 안 돼, 씨. 하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아, 이거 직관하는 거 진짜 개꿀이네, 진짜. 오! 오! 형도 이 방금.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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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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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진짜. 아, 음성. 아니, 아니, 형 개구리 소리 뭐야, 이거. 형 일단 다시 들어가자. 아니, 누가 이거 하자. 아니, 누가. 아니, 근데 삑삑삑 소리 저거 뭐냐고. 뭐야, 이거? 아저씨 용접하세요. 네. 용접하러 왔어요, 여기. 아, 씨. 야. 네, 말씀하세요. 그, 이게 형들. 존나 무선지 뭐냐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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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개진진. 귀신이. 아, 예.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지금 당신이 귀신 같아요. 지금 당신이 귀신같아요. 지금 당신 나중에 몰골을 보세요. 아니, 왜. 아이, 씨. 아니, 스미 안에 찼다고 해. 지금 차리세요. 하하하하. 야, 진짜 안 보여. 아니, 뭐 숨긴 거 맞아? 아니, 나 하나도 못 찾았다, 지금. positives. 무슨 이게 제일 잘 뽑ề, 이렇게. 죄송합니다. 닉시 appointment 66 sagt quello. collecting obviously 띵트 smoke. 아, 이런 새끼야. 아, 내가 이게 carbono 가는 거 뭔지 모르겠지. 쓰끼 같잖아. 아, 아, ㅆ. 야, 없던 귀신은 나오겠다. 아, 하지 말아, 하지 말아. 하나 진짜. 아니, 이게 너무 빨리 타 갑자기. 나 왜 이렇게 오래, 왜 이렇게 길어? 아 나 그냥 나가고싶다 촌농 웃어 왜왜 왜왜 아 야 뭐가 자꾸 발을 만져 형 그거 뭐냐면 형 스파클리 촌농이 형 발로 떨어지고 있어 지금 정신차려 야 이거 너무 빨리 쭉 들어가서 야 하나만 찾을 수 있겠지? 형 정신차려 그거 형 손가락이야 아이 하나만 찾아야겠다 아 이 아 야 음성 그거 막아버린다 자기가 아까 많이 해달라고 해놓고서 태세잖아요 야 이렇게 어렵게 쓰면 어떡해! 너 진짜 개 레전드다 근데 진짜. 여우 형. 야 레전드가 아니라! 형은 방송을 살렸다 그래도. 진짜로. 왜? 참 웃어 자꾸. 형은 방송이다 진짜로. 아 나 지금 뭐 왜? 빨리 가. 어 끝났다. 아니 씨X. 아니 근데 이거 개오바입니다. 형 그리고 잠깐만 형 눈썹 한 번 주인증 땡길게. 여우 형 눈썹 보면 여러분들 지금 억울해 빗겨. 눈썹이 존나 억울한 눈썹이야 지금. 아니 미친놈아. 야 이거 에바야. 야 여우 형 개 웃기다 이거 보세요. 형은 솔직히 형은 얼굴이 다 있어. 아 씨X. 형 근데 나는 진짜 밖에서 개킹받았던 게 뭔지 알아? 왜 자꾸 겉을 닦아? 안을 수끼 같지 않는데? 아 몰라 귀신도 보이는 거 같고 막 아 몰라. 네가 붙을 거야? 아니 형이 붙어야지. 아 네가 붙어. 내가 붙으라고? 어. 아 나 힘들어. 야 너가 붙어? 어. 그만 좀 들어가자. 나 몇 번에 들어갔냐? 개 웃었는데 나 진짜 몇 번에 들어갔냐 나. 저 2층 입구에서 가면 써요? 어 2층 입구에서 가면 쓰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불 끌게요. 왜 안 보여? 왜 안 보여? 불 붙어. 불 붙어야지 시작이야. 아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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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래 나와. 궁금하지 말아봐. 자체 불금 나오니까. 뭐야 징징이 손이 하는데? 으왓? 개 킹단이 돼 야 얘? 으아어айн Sub我就 빨리 해. 으아잇. 깨끗냐고. 이 씨 개 킹받네? 내가 Polygongerhead variety? 아 내거 개 deform 아니 gedaan 서sehen 노래버린 coworkers 이거 어떻게 해 Z軍istan 가면 되잖아. 잠깐만 those of you 노래 2개 돈이 나네 대단하다. Association 스타벅스 모스야 어디있어? 수맥집고 있냐고 모스야 터보러 왔어? 아 나 허리 아파 잠깐만 택종 어디냐. 몰라 기억 안 나 너 이렇게 필름이 뭐야? 와! 이거 살려야 돼! 얘 아래에 탄다! 얘 아래에 탄다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거짓말 탔다고! 거짓말 어떡해! 야 불은 꺼져.. 이거 고장났는데 노래는 왜 이렇게 승나? 다른 거랑 또 초 있잖아. 너가 난 초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다고? 어떡해. 어떡해! 근데 저 초 안 가져왔어 끌렀다고. 아니 초 안 가져오면 어떡해! 초커텐치에서 미친놈아! 안 보여! 글쎄 어디있어? 나도 공포해 미친놈아! 초커텐치에서 초 안 가져왔어! 뭐 어떡해! 뭐 어떡해야겠다고! 나 안 보여 어떡해! 아 초 가져다 준다, 레드박스가. 반가워! 정신 차려, 정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몸, 몸, 저게, 우리. 굿모닝에 놓고 하나씩 빼세요. 잠깐만, 쫄라볼품 없네? 파이팅 하세요. 네, 가세요.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한 번만 보여줄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거기요? 안 보여. 아, 지금 못 걷겠어. 아, 지금 그건 뭐야. 야, 내가 더미스럽다. 초 제대로 붙인 거 맞아? 앞에 안 보여. 아니, 그거 제대로 붙인 게 맞죠? 초 맞아? 아, 제대로 붙인 게 맞네? 근데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고? 형 손가락도 안 보여요, 심지어. 불을 들고 있는데. 계세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난 뭔 죄야. 졸라 찼네, 진짜. 아니, 이거 불 번인 거 같아. 아, 진짜 이렇게 많이 지금 보는 거 같아. 아, 실상할 거 같네. 안 보인다. 이거 있으나 말하잖아. 보이지 않는 거. 동생이 졸라 하찮다. 졸라 하찮다, 진짜. 나 어떻게 볼지가 않아. 병신이 형.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형 눈이랑 계속 아이커텍만 하고 있어. 아이커텍 정말 만해드네. 그래. 날 찾아. 안녕히계세요! 구제요청! 구제요청! 안녕히계세요! 무슨 일 bendito? 됐어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그... 이거 맞아요? 이거... 형 잠깐만, 형 잠깐만 손 들어봐. 손가락 들어봐. 뭐해, 촌농들은? 잠깐만, 4,000원 촌농 뭐야? 떨어지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영권 그거... 가시죠. 가시죠. 오세요. 그래? 형 좀 심해, 줘봐. 야, 진짜 나 광대가 부셔질 뻔했어. 야, 형 공부할 때 이거 수고가. 형 나 진짜 구도 안 까고 형 한 달 만에 10만 유튜버야, 진짜로. 진짜 오늘의 주인공이야. 이 영상 한 번 본 사람은 다시 또 안 볼 수가 없어, 형 진짜 맞잖아.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심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형이 숨겼어. 형도 못 찾았어. 어딜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색종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머리가 굳더라고요. 심해하에 색종이 찾았다, 나는. 수맥 잡는 줄 알았어. 누가 짐징이 발자국 걸음 스토리 틀어가지고. 진짜 개무섭들아. 삑삑삑, 우리도 기절할 뻔했어. 캔커도 여영 대가리 찍을 뻔했어, 진짜로. 어쩌면 놀래서. 그래요, 지금 결국은 무스 3장, 카노 1장, 나 0, 병진 0. 꼴찌가 두 명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무스 쪽을 사주는 걸로 다 할게요.